드론 전쟁 시작되다 특별기획 드론 잡는 방법 드론 효과적이지만 골칫거리가 되다 먼저 드론과 무인기의 차이를 묻는 분이 계시는데 드론이 무인기이며 같은 말입니다 근래에 와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기술과 자율운행, AI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기차와 더불어 차량, 함정, 비행체의 자율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육지나 해상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공중을 자율비행하는 비행체 즉 무인기드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대한민국 영공을 휘집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무인기인 미국의 세계적인 무인기 MQ9과 개발 완료된 국산 중고도 무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드론 방어측, 안티드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그 대표적인 무인기가 MQ9 리퍼입니다 이는 MQ1 프레데터의 공격형 모델을 재차 개량하여 만든 무인기로 여러 파생형이 있습니다 MQ9은 장시간 고고도 채공을 하는 최초의 헌터킬러 UAV 무인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1톤, 최대 고도 10km인 MQ1 프레데터를 최대 이륙 중량 4.7톤, 최대 고도 15km로 개조한 것이 중고도 무인기 MQ9이며 글로벌 호크는 최대 이륙 중량 10톤의 최대 고도 20km인 고고도 무인기입니다 프레데터가 정찰 기능을 주임무로 하는 기종에 간단한 무장을 장착한 반면 리퍼는 기체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프레데터보다 무장과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뿐만 아니라 GBU-12 페이브 웨이레이저 유도폭탄도 장착 가능합니다 외견상으로는 프레데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기체 규모는 리퍼가 더 대형입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프레데터가 소형 경비행기 크기인 반면 리퍼는 A10 공격기에 맞먹는 크기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무인기를 활용하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전에서 많은 정과를 올렸습니다 기체 가격은 360억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싸서 도입국가 요구 사양에 따라 대당 1,0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군산공항에 4대 정도가 배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산 중고도 무인기 KUSFS를 현재 개발 완료하였고 올해 양산 배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5.7톤의 최대 이력 중량을 가진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체계 통합과 비행체 제작은 대한항공이 담당했으며 전자광학 및 적외선 2호 IR 카메라는 하나 시스템 데이터 링크 장비와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합성 개구레이더 SAR는 LIGNX1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LIGNX1은 해상도 30cm급의 고해상도 SAR의 프로토타입격인 NEXSAR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인기를 자체 개발 완료한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 9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우크라이나전에 사용 중인 터키제 바이락타르 TV2도 이것 중 하나입니다 그 외 6개국에서 미국산 MQ9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 완료된 새로운 모델 MQ20은 스텔스 형상에 날렵한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전쟁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드론 보다는 값싼 무인기가 더 가성비 있는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값싼 중국산 드론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3에서 4만원짜리 소형 드론만 해도 영상 촬영 GPS 기능 등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초등학생들은 드론 장남감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이륙 중량이 더 나가는 드론은 폭탄 한두 발은 좋게 매달고 날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자님들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영상에서 드론이 참호석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드론은 공격엔 효과적인데 방어에는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시 현상입니다 이는 드론 전쟁이 이제 막 현대전에 도입된 시기로 드론에 대한 방어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 공격 시 드론의 성과가 부각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은 공격에는 매우 효과적이고 방어적 측면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장은 드론 방어에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방어 기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드론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격형 드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드론의 방어 기술 개발이 더 시급합니다 방어적 드론 대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제레싱 무기 체계에 의한 요격 둘째 안티 드론 기술 제밍에 의한 무력화 셋째 요격 네이저 무기 개발입니다 첫 번째 기존 총포탄이나 요격 미사일 등의 제레싱 무기를 사용한 드론 제거는 유탄에 의한 우군이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전시가 아닌 이상 사용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결국 안티 드론 제밍과 레이저 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절대 뒤져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연관된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과학자들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즉 탐지 자산과 네트워크 체계를 포함한 요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 전에는 더 고도화된 드론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1km 남짓의 사거리인 제밍건을 언제 꺼내서 언제 사용을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확실한 방어 방법은 첫째, 주요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시설에는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시 배치된 고정식 제밍 레이저 무기로 안티드론 돔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탐지를 통한 드론 경보가 울리면 즉각 해당 지역 안티드론 돔이 가동되는 것이고 유효 사거리 내 접근한 적 드론을 바로 요격하는 것입니다 둘째, 휴전선 238km 동서라인의 2축 이상의 제밍 레이저 요격 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휴전선에는 5에서 600m 간격으로 1292개의 안내 팻말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푯말 세우듯 국제 안티드론 거점에 한 대씩 제밍이나 레이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고도 2km의 무인기를 잡으려면 최소 3km 이상의 사거리 를 가진 제밍 레이저를 개발해서 동서로 1축에 100대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3축으로 구축 시 300대만 깔면 가능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레싱 무기에 의한 요격은 유탄에 의한 민군의 피해가 너무 커서 효율적인 방법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드론의 최종적인 방어책은 제밍과 레이저 무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탐지자산의 확보입니다 소형 무인기에 효과적인 레이더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며 방역 레이더와 국지 방공 레이더를 함께 구축해서 빈틈없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대공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미국을 선두로 한 앞선 기업들에서 2에서 30년 전부터 계속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미 군함의 레이저건 탑재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결국 미래전장이 스타워즈 같은 시대의 전장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도 관련된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군은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정한 미래 전장에 맞는 확실한 대응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은 말만 하는 정치 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지켜주며 적을 당당히 제압하고 미래를 대비해주는 진정한 군인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래전에 대비한 강한 군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또한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진정한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